우리 앞으로 그러고 보니까 그 퇴근길이 메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제 거의 뭐 자주 보겠네요 아주 깊은 일이 그쵸 아주 깊은 일이 아주 깊은 일이 생겼어요 며칠 전에 아주 반가운 기사가 떴는데 다음 주 월요일 2월 22일 가미연씨가 바로 옆 채널인 103.5 러브 FM에서 DJ로 첫방을 앞두고 있잖아요 오 박수한다 아 근데 되게 신기한게 되게 신기한게 이게 사실 동시간대거든요 동시간대인데 아 맞네 이게 홍보를 이렇게 대고 어쨌든 동시간대긴 하지만 퇴근은 같이 한다는거 아니 같이 솔직히 나눕시다 조금 나눠가져요 아 그쵸 저도 한번 나가고 싶어요 근데 동시간대에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 아니 8시에 8시부터 9시까지 이준씨 라디오를 듣고 네 네 9시부터 10시까지인 저의 라디오 감미연의 러브나인 러브나인 네네 들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 러브나인 어떤 뜻일까요 어떤 뜻이죠 사랑이 가득한 9시라는 뜻이죠 아 굉장히 잘 지웠네요 네 퇴근하고 집에서 이제 딱 씻고 식사하시고 편안한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시간대 아 제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힐링을 하는 거죠 아 감미연의 러브나인 네 전환점이 될 정도로 라디오에서 받은 사랑이 너무 많거든요 아 제가 어떤 긍정적으로 뭔가 밝아지게 된 계기가 그때 라디오 하면서였어요 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러면서 네 네 네 마음부터 내가 뭔가 풀리는구나 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너무 사랑해요 라디오를 아 그렇다면 이제 러브나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에요 제가 조금 다중이에요 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아니요 아니요 한 번에 안 들었어요 그쵸 여러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음 음 어 이렇게 또 동생인 이준씨를 만나면 네 밝은 모습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되게 진지한 진지하고 이야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수준문도 많고 아이 같고 그래서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아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꼭 만나고 싶은 게스트 있을까요 꼭 만나고 싶은 게스트 저는 이준씨를 꼭 만나고 싶어요 하하하하하하 저희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그쵸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우리는 항상 항상 매일 같이 있다는 거 옆방에서 그쵸 퇴근길에 어 누나하고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되고 네네 그렇게 될 텐데 아 그래도 사실 많은 뭐 파워 FM 러브 FM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둘이가 제일 자주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자주 만나요 같이 내려가면서 네네